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6일 발생한 춘천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춘천시청 교통환경국장 등 공무원 7명과 인공수초섬 제작사, 현장 총괄 책임자 등 모두 8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춘천시와 수초섬 제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2년 전 집중호우 당시 춘천의암호에서 경찰 순찰선과 행정지도선 등이 침몰하면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 책임자이자 교통환경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춘천시 환경정책과장과 환경정책과장 직무대행, 환경정책과 유역관리팀장 등 춘천시청 공무원 6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고 당시 인공수초섬 유실 상황을 알지 못한 제작업체 사장은 불기소 처분한 반면, 업체 현장 총괄 책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춘천의야모 선박 전복 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닌 수초섬 유실 책임을 우려한 춘천시와 제작업체에 의한 인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춘천시의 설치장소 검토 부실로 수령이 지체된 인공수초가 임시 계류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집중호우와 댐 방류 등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지시하거나 또는 묵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수초섬이 유실되는 과정에서 수상통제선에 걸려 선박이 전복되기 전까지 세 차례에 걸친 고박 시도가 모두 실패하는 등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작업이 이뤄졌다며, 춘천시와 인공수초섬 사업주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의 공수유지에 집중하는 한편,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에 대응해 경찰, 노동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연입니다.